우리는 읽다보니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독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팟캐스트 읽다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읽다보니의 진행자, 기분전환으로 책 쇼핑하는 연두입니다. 10년 동안 소설 쓰고 있는 보따리입니다. 읽다보니 팟캐스트는 각 1회차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격주 목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픈 다양한 책 관련 소식을 모은 책만보니와 보따리의 문학책 소개 코너 이방인이 진행됩니다. 2부에서는 진행자 보따리가 더없이 주관적으로 골라본 신간을 소개하는 어쩌면 읽을지도 몰라와 진행자 연두가 역시 주관적으로 고른 지금 이 순간 함께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하는 지금 이 책 코너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읽는 사람이라는 인터뷰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 회마다 다양한 독자들을 만나 책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인터뷰는 매회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작년에는 2년이 지나면 코로나19도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로 2021년도도 보내게 됐네요. 그래도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서 가끔 사람들하고 저녁밥도 먹고 하는데 이런 것도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따리님은 올 한해에 대한 기억이 어떠세요? 우선 기억이 없고요. 뭔가 지우개로 싹 지운 것 같은 1년. 네. 2년인 것 같아요. 2020년부터 제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굳이 좀 되짚어본다면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좀 기른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힘이 좀 부족했었던가요? 저는 사실 혼자 밥을 먹으러 가고 혼자 카페를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의 겁이 있었는데 지난 2년간 되게 많이 그걸 쌓아서 최근에는 혼자 술을 먹으러도 가봤습니다. 혼술까지? 네. 어떠셨나요? 되게 색다른 경험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워낙에 집순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좀 2년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정말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하얗게 아무런 기억이 안 나긴 하네요.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는 소중한지 몰랐는데 아무래도 특히 뭐 전시회나 박물관, 특히 박물관을 갈 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인원 제한 없을 때는 그렇게 안 가더니 인원 제한이 있을 때 갈 때마다 아 이게 진짜 불편하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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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팟캐스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입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 독소동아리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문화 행사, 책과 관련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시간 책만보니입니다. 올해도 외출하기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그래도 짬짬이 이런 저런 전시나 행사들 즐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연두님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10월 15일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2021 대구 건축문화기행입니다. 이 행사가 12월 12일로 막을 내린다고 하네요.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이 마련한 이 축제는 옛 사람들의 정치가 물씬 묻어있는 옥골마을의 한옥들, 1902년 지어져 아직도 주교자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산성당, 전매청 건물을 재활용한 대구예술발전소 등 여러 형태의 건축물 등 대구 곳곳에 있는 건축물을 돌아보는 테마기행격인 행사입니다.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대구 건축물을 통해 도시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건축문화기행 나를 짓다 캠페인은 세 가지 코스로 진행되는데요. 1900년대 서양건축가와 동양의 현장기술자들이 만들어낸 대구 도심의 건축물을 걸어보는 브릭로드,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천춘맨션, 대구문학관, 대구근대역사관을 둘러보는 대구르네상스 코스, 마지막으로 옹곤마을, 도동서원, 육신사 등 대구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고건축을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모바일 앱인 워크온을 활용하여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찌푸둥한 몸을 일으켜서 산책도 하고 대구 곳곳에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건축물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알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군관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박수군 봄을 기다리는 나목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군 화백은 한국적인 주제를 소박한 서민적 감각으로 다룬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화가 있죠. 보따리님은 박수군 화백님 그림 좋아하세요? 사실 잘 모릅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잠깐 켜서 검색을 하시면 아 이분이구나 하시는 그런 그림일 거예요. 이름은 익숙해요. 미술 교과서 같은 데서도 많이 본 그림이거든요. 아 이분이시군요. 이번 전시는 이렇게 누구나 보면 바로 아는 국민화가인 박수군의 생애를 살펴보고 자취를 따라가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국민화가라는 수식어를 잠시 읽고 새로운 우리의 박수군을 만나기 위한 전시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수군이 19세에 그린 수채화부터 51세로 타개하기 직전에 제작한 유화까지 그의 전생의 작품과 사료인 100여 점의 작품과 자료 2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시 제목 나목은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참혹한 시대 그 시대에 공공한 생활을 이어나간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찬란한 예술을 꽃피운 박수군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아 나목이라고 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박안서 작가님이 소설로 쓰신 건데 박수군 화가님과의 일을 소재로 해서 썼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 저는 몰랐던 건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 소설도 궁금해집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앞서서 보따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시는 온라인 사전 예약자가 우선 입장으로 이뤄지니까요. 현장 접수하실 때는 대기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전시회 소식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야외 행사보다는 실내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전시회를 자꾸 소개하게 되네요.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빛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입니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22년 5월 8일까지 열리며 지금은 얼리버드 티켓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소장한 작가 43인의 작품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 제임스 터렐, 클로드 모네, 바실리 칸딘스키 등 익히 들어본 작가들의 이름도 눈에 띄네요. 설립 이후 지난 100여 년간 영국 국립미술관의 역할을 지속해온 테이트 미술관은 근현대 미술 분야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소장품을 보유한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빛인데요. 특정 작가나 사조 위주의 명화전에서 벗어나 빛을 주제로 한 총 43명의 작가 110점의 작품으로 한국의 관객을 만날 예정인 특별전이라고 합니다. 독소동아리 분들이 읽는 책을 보면 꼭 미술책 한 권씩은 다들 읽어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공까지 진행되는 전시이니까 독소동아리에서 천천히 미술 관련 책 읽고 나들이 삼아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삼성동의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위치한 별마당 도서관에서 책으로 떠나는 지적여행 별마당에서 유럽으로 와유 도서전을 개최합니다. 이 와유는 충청도 사투리 와유처럼 읽히기도 하는데 한자로 누울와 놀유인데요.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이 도서전은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의 와유처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요즘 유럽여행의 갈증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유럽 문학 여행을 테마로 꾸몄습니다. 정재찬 한양대 교수가 큐레이션하고 분야별 전공 교수들이 엄선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대표 문학 59선이 준비되어 있고요. 헤르만에세의 데미안 초판본과 이미륵 박사의 자전적 소설 압록강이 흐른다 초판본 판용도 같이 전시한다고 합니다. 전시 부스는 이탈리아 로마의 판테온과 프랑스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 독일 베를린의 브랜덴부르크 개선문 등 각국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꾸며져 있어서 보는 즐거움과 함께 기념사지를 남기는 재미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전국의 독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으신 문화행사가 있다 하실 경우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독서문화활동에 글을 남겨주세요. 전국의 많은 독서동아리들이 유용한 소식과 정보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소식 중에 빛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서양화 좋아하세요? 요즘 미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책 전시를 보면 저는 조금 책 모양만 보게 되고 깊게 보지 않게 되는데 서양화나 동양화나 어떤 미술을 보게 되면 좀 깊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빛에 요즘 좀 꽂혀 있어가지고 빛에 관련된 전시라고 하니까 더욱 가보고 싶습니다. 얼리버드 꼭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코너는 쌀쌀한 겨울밤을 밝혀줄 문학책 한 권 찾아둘 수 있는 시간이죠. 보따리의 문학 소개 코너 이방인입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아 네. 저도 오늘 차가운 바람이 몰아칠 때면 시를 찾는다라고 첫 문장을 꾸며보았는데요. 오늘 들고 온 책은 김선호 시인의 나이트 사커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칠 때면 저도 시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드렸다시피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듯 마음속 세상에는 시를 내리게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계절인데요. 청취자분들은 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눈 같습니다. 차갑지만 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시를 시집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데 시집은 여러 편의 시가 모여 있는 거죠. 주로 같은 사람이 여러 편을 써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가지고 온 이 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은 좀 저는 완독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것 같아요. 제 방에서는 시를 따로 모아둔 코너가 있는데 삶이 복잡할 때 혹은 어딘가 좀 깊이 기대고 싶을 때면 그 코너 앞에 서서 가만히 시집 제목을 읽어봅니다. 유계영 시인의 온갖 것들의 낫 박연준 시인의 베누스 푸티카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 환인찬 시인의 구간조 씻기기 희지의 세계 김민정 시인의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기용도 시인의 입속의 검은 입 김희준 시인의 언니의 나라에선 누구도 시들지 않기 때문 에이드리언 리치 시인의 공통 언어를 향한 꿈 오은 시인의 유에서 유 이 외에도 다른 시집들이 있는데 우선 생각나는 시집들을 나열했고요. 이런 제목들을 읽다 보면 손이 가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을 꺼내 시를 눈에 담고 그리고 이제 막연히 그림을 읽듯이 글자 보듯이 그렇게 보는데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을 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이제 계속 읽어보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저의 마음을 좀 든든하게 해주는데요. 어떨 때는 이 단어, 이 장면, 이 문장에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처절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혹은 내가 몰랐던 세상의 모습 익숙했지만 낯설었고 낯설었지만 익숙했던 장면을 보았을 때 이런 때들이 쌓여서 아주 띄엄띄엄이지만 시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책마다 나와의 추억이 얽혀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 책장을 정리할 때 매우 고운혹스러운데 그래도 한 가지, 선물 받은 책이라면 웬만하면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집도 작년 겨울 이맘때쯤 저랑 함께 일했던 동료가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그 시기에 다른 곳에서도 이 시집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었고 저와 같은 시대를 사는 시인이 쓴 것이라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달에서 펴낸 시집은 처음 읽어보는데요. 이 아침달 출판사에서는 시집에 대한 해설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이 출판사의 특징인가 싶어서 인터넷에서 다른 시집을 검색해서 목차를 찾아봤는데 발문이라고 하여 시인이나 평론가가 써준 글이 실려있기도 한 시집을 봤는데 이게 해설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글인지 그것까지는 찾아보지 못했고요. 오늘 제가 들고 온 김선호 시인의 나이트 사커에는 부록이라고 실려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를 읽고 부록을 읽고 다시 시를 읽었더니 무척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시입니다. 이 책의 13쪽에 실려있는 비와 고기 중 일부입니다. 고기는 발을 끌며 걷는다. 고기는 빗물에 조금 녹고 있다. 고기에게는 부양해야 할 칙구들이 있다. 다음은 98쪽에서 99쪽에 실려있는 부록의 일부입니다. 고기라니 너무 이상한 말이다. 식재료가 되기 이전과 이후의 이름을 굳이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던가. 중략 돼지를 먹는다 보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가 더 고급 문장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그 말이 당장의 식사가 실제로 살아있던 동물의 사체를 먹는 야만적 행위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그로부터 비롯되는 근원적인 양심의 가책을 지우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는다는 문장 속에는 오로지 먹기 위해 동물을 탄생시키고 고통 속에 살게 하다 죽인 뒤 가공하는 과정 모두가 은폐되어 있다. 다시 시로 돌아가겠습니다. 고기는 발을 끌며 걷는다. 고기는 빗물에 조금 녹고 있다. 고기에게는 부양해야 할 식구들이 있다. 오늘은 고기 식구 중 한 명의 생일이다. 시의 전문을 읽지 않은 이유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직접 시를 찾고 가능하다면 시집을 사서 집에 꽂아놓고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아주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에서 상승, 하강, 이미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 표시를 하지 않고 읽었더라면 내가 시와 조금 더 빨리 친해지지 않았을까 하고요. 이 이야기를 아는 분한테 했더니 아는 분은 본인과 그것과 상관없이 힘들 때면 교과서의 시들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신기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분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시를 읽는 것보다, 시를 눈으로 읽는 것보다 누군가의 낭송으로 만나는 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누가 어떤 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시의 맛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에 있는 텍스트를 파헤치고 분석하기보다 시 그 자체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집을 들고 만나도 다른 시가 각자의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 다른 시집을 들고도 단 하나의 시가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시집 안에서 당장의 마음을 흔든 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시들은 너무 다양했어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수만큼만큼요. 하루에 느끼는 감정도 매번 다르잖아요.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보내버리는 감정들도 있는데요. 그로 인해 생기는 상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시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필담으로 너를 부른다. 나의 방에서 너의 이름이 닫힌다. 바닥에 너의 윤곽이 쓰러져 있다. 나는 쓰러지지 않지만 뒤늦게 쓰러질 듯이 부른다. 나는 세상의 모든 기도가 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너의 윤곽이 가쁜 숨을 몰아쉰다. 기도를 하면 구원의 고막이 찢어진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너를 살려달라는 말을 너를 살려달라는 말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의 목을 아프게 한다. 너는 상태가 좋지 않은 영상처럼 깜빡거린다. 너의 윤곽 안에 네가 가득했다는 기억은 아직 있다. 90쪽 신락원에서의 일부입니다. 벌써 2021년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올해가 유독 빨리 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 인사했던 곳에서 얘기했다시피 정말 저는 2021년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월은 나이만큼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저는 2021 마하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다른 시집을 읽으며 2021년도를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보따리였습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시집에 해설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록? 이거는 시인이 쓰신 내용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시인이 쓰셨고 이 시집에 달이 달려있거든요. 시 제목에 달이 달려있는 시가 있는데 이 부록 뒤에도 보면 달이 막 달려있어요. 하늘에 뜬 달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알고 싶은데 혹시 읽고 멘트 달아주실 분 찾습니다. 아침달 출판사에서 달을 달아놓은 이유가 네. 뭘까요? 아시는 분 꼭 댓글 남겨주세요. 네. 참고로 부록에는 비주를 천사들 해서 2015부터 202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쯤에서 1부의 전반부는 마치고요. 2부에서 또 어떤 독자님이 기다리고 계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독자를 만나보는 인터뷰 코너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독자는 이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네. 네. 제 소개하면 될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독서 모임 중독자 이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장소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 독서 모임 신청을 하면서 여기 재단에서 지원 때문에 여기 왔는데 오늘 두 번째 이 장소로 오게 됐는데 그때는 봄인가 여름쯤이었는데 이 겨울 초입이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장소가. 그래서 저는 독서 모임 중독자라고 소개하고 싶은 이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닉네임에서도 과장님이라는 게 붙는 것처럼 역시 회사원은 녹록치가 않네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날이 월요일 저녁 시간인데 늦게까지 야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 때문에 여기 지금 세 분이 또 계시는데 저 때문에 괜히 덩달아 야근을 하셔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야근은 잠시 잊고 즐거운 책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과장님은 일단 직장인이신데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여의도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한 14년 차 정도 되고 오늘도 야근으로 이곳에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아마도 좀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차차 얘기하겠지만 처음부터 책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책을 좀 자주 읽게 돼가지고 여기 오늘 아마도 초대된 것 같거든요. 또 덧붙이자면 제가 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책을 쓰기도 했어요. 단독으로 쓴 건 당연히 아니고요. 공저로 한 세 권의 책을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왔지만 팟캐스트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책을 쓰셨는지랑 어떤 팟캐스트 하시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쓴 책은요. 모두의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독서 모임을 하게 됐고 독서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해가지고 여러분과 쓰게 된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제가 지금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 생활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소개를 이 과장이라고 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제가 또 이 과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팟캐스트와 같은 이름의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 생활이라는 그런 책을 작년에 냈고 그다음에 한 세 달 전에 회사에서 나만 그래라는 그런 책으로 또 세 번째 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독서 모임을 하신 분들과 같이 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저희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그 멤버들과 쓴 책입니다. 부자이자 저자이자 팟캐스트 진행자 엄청나신대요. 네. 부캐의 부자. 그러면 이 과장님은 언제부터 책을 가까이 하셨어요? 제가 책을 가까이 하게 된 거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책을 가까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공이 법학인데 하고 있는 일은 법과 관련됐지만 큰 제가 소속해 있는 데는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을 해야 좀 유리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그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자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읽게 되면서 좀 책을 가까이 하게 됐죠. 예전 어렸을 때는 책을 읽으려고 시도는 했으나 흥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부모님 잔소리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책을 읽으면 오히려 책이 멀어질 것 같은데 친해지셨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해요. 아 이게 밥벌이 하다 보니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무적으로 읽기도 했는데 워낙 그쪽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또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압박감이나 의무감에 읽지 않고 좀 새로운 걸 알게 된다라는 그런 재미로 좀 시작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지금 기억나시는 책 있으세요? 그때 제가 대부분 경제랑 금융 관련한 거여가지고 그때 장하준 교수님의 경제학 강의라던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 아무래도 조금 기억이 남기도 하네요. 연두와 보따리의 독서 리스트와는 매우 상반된 책을 읽으셨네요. 제가 오기 전에 팟캐스트를 좀 들었는데 문학 작품도 많이 읽으시고 저는 약간 비문학 쪽으로 많이 읽는 편이어서 저는 문학으로 독서 모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저랑 달라가지고 그런 분들 얘기도 또 재미있게 잘 들었거든요. 그러면 직장인이 되시기 전에는 책을 좀 멀리 하셨었나요? 어 굳이 찾아서 보진 않았고요. 예를 들면은 연휴가 길 때 이제 시작될 때 명절 때 그 로맨스 소설 어느 우윤님이셨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네 맞아요. 로맨스 소설 좋아하신다고 그 에피소드를 들었는데요. 저도 명절 그때 시작될 때 그런 로맨스 소설도 많이 봤고 그 이도우 작가님이 쓰신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101호 뭐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네 맞아요. 그런 로맨스 완전 현실 그런 판타지 로맨스는 아닌데 그런 류의 소설도 좋아하고 예전에는 사실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 갔어요. 근데 독서실에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독서실 책꼬지에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 숲. 그거를 읽게 되면서 바짝 좀 그때 소설을 좀 많이 읽고 그러면서 1번 소설을 그때 많이 한참 읽게 된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국내 소설은 많이 읽진 않았네요. 그래도 중학교 때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그때는 번역돼서 맞아요. 맞아요. 저에게는 이 책 되게 야하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친구들이 알려줘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 돌려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 재미없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야하기도 하지만 그때 제목이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 숲인데 그게 제일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사전 질문에서 일본 작가를 어렸을 때 좋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외에도 어떤 작가분을 좋아하셨나요? 많은 여성분들 손에 스쳐갔을 것 같은데요. 에쿠니 가오리 소설도 좋아했고요. 야마다 에이미 소설도 좋아했고 그런 일본 약간 여류 작가들 소설도 많이 읽어서 그런 쪽이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엄청 인기였었죠? 일본 소설들이 네. 에쿠니 가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보따리님은 되게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2000년대 초반이면 제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갈 때 그래서 저의 연식이 나오네요. 그걸 알고 있는 저도 네. 맞아요. 혹시 또 다른 작가는 어떤 분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존 그리샵의 그런 법정 소설도 한참 읽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법학 전공이시라 네. 그래서 그쪽도 많이 읽은 편이어서 제가 소설은 참 약하네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비문학 쪽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설보다 비소설, 비문학이 훨씬 장르가 넓잖아요. 이 넓고 넓은 장르 중에 경제, 경영 제외하고 네. 어떤 장르를 좀 주로 읽으세요? 좀 사회과학과 관련된 것도 많이 읽고 저희 제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책 코너가 있어요. 근데 저희 팟캐스트 제목이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 생활인데 그런 조직이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회사라는 조직을 말해서 회사 생활과 관련된 책들을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회과학이라든가 그나마 여성과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읽는 편이 좀 자주 선택돼서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언술주 팟캐스트에서 함께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은 어떤 게 있으세요? 좀 기억에 남는 책은 기부앤테이크라는 책인데 그 보면 제목에서도 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주고 받는다인데 맨날 거기에서 표현된 단어로는 호구 맨날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호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책에서는 꼭 돌려받기 위해서 뭔가를 베풀기보다는 베풀다 보면은 호구가 아니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조직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책이어서 기부앤테이크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 관련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여성하고 직접적으로 딱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인 가족의 표준화된 가족 생활, 가정 생활이 아니라 꼭 같이 동거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자신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살면서 노을을 보낼 수 있고 가족을 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서 좀 다양한 분야로 좀 읽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도 그렇게 손이 가지 않을 책이었을 텐데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분야를 좀 읽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기부앤테이크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고 네. 외롭지 않을 권리는 지금 처음 소개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하시던 분이셔가지고 정책도 그런 쪽에 많이 하셔서 그런 책을 좀 깊게 되게 조사도 많이 있고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일로 쓰시다 보니까 책이 되게 생생하고 입체감이 있더라고요. 꼭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혹시 이상한 정상가족? 어, 맞아요. 그 책 알고 있어서 읽고 싶었는데 그 책은 다루진 못했어요. 그분도 정부 관련 일을 하셔서 그 저자분하고 비슷하신 것 같네요. 약간 제가 봤을 때도 제가 그 책 좀 조사를 했었는데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과장님의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1순위이기도 해서 업무와 관련된 기사라든가 그런 보고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서 언급되거나 인용되는 그런 책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또 많이 보게 되고요. 제가 또 세상 돌아가는 걸 좀 관심 있다 보니까 그런 인터넷 기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보면 추천해주는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예스24라고 이렇게 특정 사이트를 말을 해도 되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북클럽으로 거기에서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신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기순이라든가 그런 거 보고서 제가 이제 추천을 받는 거죠, AI한테. 제가 선택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고 특정 책을 검색을 하다 보면 그 책 밑에 보면 뭐 이 책을 같이 산 독자들이 선택한 책 뭐 이 책을 같이 산 독자들이 많이 본 책 뭐 이래가지고 보고 있는 책 이래서 그거와 관련된 걸 계속 누르다 보면은 연결연결이 돼서 아무래도 저랑 성향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그때 관심이 있는 게 같으신 분들이 어떤 책을 보나 해가지고 보는 편이 많고 요새는 약간 그 유명하신 분들이 북클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영화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김소영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하시는 뭐 북클럽에서 어떤 책을 추천을 했나 해서 그런 것도 보면서 좀 선택을 하는 편이죠. 근데 또 이상한 고집일 수도 있는데 베스트셀러는 쉽게 손이 가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굳이 뭐 그 이유를 꼽자면 요새 뭐 유튜버들이나 그런 분들이 쓰신 책들이 많는데 그런 분들을 쓰신 책들이 물론 되게 좋고 트렌드도 잘 반영하기도 한데 제가 원하는 건 책에서는 그런 뭐 트렌드보다는 약간 깊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좀 시간이 길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책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 베스트셀러보다는 그런 쪽에서 많이 책을 추천을 받거나 찾는 편이인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구독형 어플에서도 추천하는 거 이용하신다고 하셨고 인터넷 서점에 밑에 추천하는 것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AI 추천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생각보다 그래도 제가 관심 있는 어쨌거나 관심 있는 책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이 연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선호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쪽만 계속 보게 되는데 그 작가와 같은 것들을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인용한 책들로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좀 다른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돼서 저는 생각보다는 만족스러워가지고 AI가 추천한 것 중에 좀 가장 그래도 저한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쇼핑 추천은 지름으로 연결되는데 제가 봤을 때 소비 중에서 그나마 제가 이거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와 연결되는 거는 책 관련된 것 같아요. 나중에 카드 이렇게 명세서 보고서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책값으로 나갔을 때가 그나마 뿌듯한 것 같고 다른 것들 막 네이버 쇼핑 이런 것들은 제가 분명 샀는데 뭘 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허무하고 아 이것 때문에 또 회사를 다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책 같은 경우는 이게 뭐 VIP는 아니지만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좀 그나마 되게 뿌듯하고 잘 살고 있다라는 약간 정신승리랄까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점계와 출판계가 굉장히 기뻐할 만한 그런 멘트네요. 아 근데 두 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사의 가장 큰 적은 저한테는 책이거든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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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대한 외면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등급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런 출판 어플에서 등급이 올라갈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책을 멀리했던 시기가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업무를 위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경영, 경제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고 그쪽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제가 하는 일을 말을 하면 좋은 종목 찍어줘? 라던가 앞으로 경제가 어떨 것 같아? 주식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금융회사 다니면 많은 정보나 아니면 많은 지식이 있거나 해가지고 다 잘 알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혀 모르거든요. 예측을 다 할 거 그 다음에 미래를 알면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겠죠?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정보를 잘 많이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업무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한 취업도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밌었는데 조금 그것보다 벗어나니까 좀 더 깊어지니까 오히려 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나이적으로도 한 30대 초반이어서 그때 약간 어린, 그 어른의 사춘기라고 할까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서 책을 읽어도 내가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런 업무 지식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책을 좀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일은 되게 열심히 하면서 숫자 맞추고 있는데 내 월급은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하는 건가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건가 그렇게 되면서 좀 그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책을 좀 멀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입사 동시 동시는 아닐 수 있지만 입사 후에 책을 가까이 하게 되셨는데 또 일로 인해서 책이 멀어졌으면 다시 또 돌아오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경영 같은 경우만 이제 너무 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 삶에 대해서 약간 흔들린다고 생각하면서 아 이 근본적인 걸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친구들이랑 대화 주제는 대부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그 다음에 뭐 연애를 하고 있으면 남자친구 아니면 만약에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면 결혼을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댁 이야기 뭐 그러니까는 대화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심각한 얘기를 또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기가 좀 뜬금없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나의 상태를 아는 친구들이면 괜찮은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친구들을 자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는 되게 좋았는데 그런 마음 깊게 있는 그런 저의 고민이라든가 흔들림을 좀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철학으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철학은 잘 모르지만 왠지 철학책을 읽으면 좀 나의 근본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철학책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당연히 철학은 더 어렵죠. 제가 평소에 전혀 접해본 게 아니고 철학이라고 해봤자 교과 과정에 있었던 윤리 제 시대 때는 윤리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뭔지 모르겠지만 윤리 때 약간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그쪽부터 시작되는 철학자 이렇게 얘기만 얕은 지식만 있으니까 그 철학 쪽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독서 모임을 나중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독서 모임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 자세한 사항은 2부에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짬을 내셔서 책을 계속 읽으시는 건데 책 읽는 시간과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읽으세요? 제가 좀 책을 읽는 건 저 집에서들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집에 책상이 없어요. 정말요? 네. 제가 아직 나이가 있지만 캥거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책상이 있었는데 옷도 막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 인구 밀도가 높아요. 저 말고도 또 밑에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집에 짐이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책상이 굳이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을 빼다 보니까 꼿꼿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장소가 빠지고 식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또 누우려고 보면 또 책이 잘 안 읽혀지니까 집에서는 사실 잘 읽기가 힘들고요.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좀 특이한 장소라면 꼭 미용실 갈 때 책을 좀 들고 가는 편인데요. 미용실을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분들 뭐 자주 가게 되면 뭐 3개월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용실 갈 때 좀 책을 많이 들고 가는 편이에요. 미용실은 꼿꼿한 자세로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좀 책을 좀 읽는 편이고 대부분 예전에는 사실 잡지를 많이 읽었는데 그것보다는 미용실에서 읽거나 아니면 커피숍에서 많이 읽는 편이죠. 미용실에서 그럼 가서 한 권 정도 뚝딱 다 읽고 오시는 거세요? 하는 동안? 네. 좀 그래도 어려운 책 아니고 그리고 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는 좀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에서 좀 읽는 편입니다. 그게 아니면 주말에 꼭 읽어야 한다고 하면 커피숍이 그래도 저는 잘 읽히더라고요. 집에서는 절대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서는 대부분 제가 집이 잘 붙어있는 편도 사실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만 있다 보면 집은 오롯이 쉬는 공간으로 인식이 돼서 그런지 집에서는 좀 읽는 편은 아니에요. 그 외에 혹시 또 책 읽을 때 나만의 습관이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책 읽을 때 대부분 많이들 하겠지만 포스트잇으로 많이들 책의 중요한 문구들을 기록을 위해서 저는 좀 하는 편이거든요. 중요한 거를 옆 기퉁이를 접으면 좋긴 좋은데 그게 나중에 또 책의 부피가 또 커지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책이지만 책이 집에 많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헌책으로 좀 팔 때 접혀있으면 좋지가 않아가지고 포스트잇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포스트잇에 제가 좋았던 문구나 아니면 나중에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많아서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포스트잇이 가방에 돌아다니고 집 안에 곳곳에 떨어뜨려 있어가지고 동생들이 또 책을 다 포스트잇이 붙어있다고 읽는 게 맞느냐고 그 정도로 많이 붙이고 그 포스트잇을 나중에 또 띄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약간 블로그에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한 줄 한 줄? 한 책을 제가 집중해서 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내에 읽는 편은 아니고 제가 또 신기하게 여러 책을 한꺼번에 읽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었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 편이라서 그렇게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냥 블로그 같은데 그 문장들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씩 띄는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포스트잇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책을 한 번에 하나씩 끝내고 있는 편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를 시작했다가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하는 편인 게 조금 남들이 보면 도대체 읽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스스로 약간 혼합되기도 하거든요. 섞이기도 하는데 그게 좀 재미있는 저의 습관이기도 하고 소설을 잘 읽는 편은 아니지만 소설을 읽는다면 그 소설의 D가 저는 궁금하면 못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굳이 D를 보지 않고 하는데 저는 꼭 D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는 편이에요. 이게 약간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은 이게 스포가 되면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스포가 돼서 재미없는 것보다 D가 궁금한 게 더 못 기다려가지고 좀 D를 먼저 확인하고 있는 편이에요. 저도 약간 추리소설 같은 거 너무 긴장하면서 보기 싫어가지고 가끔 먼저 보고 보거나 아니면 아예 그 내용이 심리에 초점을 맞추면 처음부터 그냥 범인이 나오고 얘가 왜 그랬는지 이렇게 풀어가는 소설들 있잖아. 그게 더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나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범인인 걸 알면은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더 자세히 볼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문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점도 있어요.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비슷하시네요. 그 면에서는. 혹시 그러면 새로 읽을 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실까요? 지인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경영, 경제라든가 사회과학 쪽만 좀 특정된 분야만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편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랑 다른 생각이나 다른 분야나 아니면 다른 쪽에 관심이 있거나 흥미 있는 분들한테 그런 쪽에서 좀 추천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사실 제 주위에 생각보다 그렇게 책을 읽는 분이 없거든요. 제 주위에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가장 많이 정보를 듣거나 추천을 받는 거는 저희 팟캐스트 멤버들 통해서 많이 추천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팟캐스트가 사원부터 사원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 있는데 똑같이 직장생활을 해도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관심 있는 분야도 다르다 보니까 또 좋아하는 책이나 선호하는 책이나 그런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좀 추천을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혹시 그러면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읽은 책은 어떤 게 있으세요? 요새 좀 재미있게 봤었던 건요. 사회나 경제 책은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는 책을 좀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좀 이게 에세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종류를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읽으셨어요? 그냥 사람 아 그게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에세이지 않나요? 네. 뭔가 약간 칼럼 모음집 같은 느낌이었던? 그 책이 되게 좋아서 인상이 깊더라고요. 거기 구절이 되게 뭔가 한 대에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책을 읽어서 제가 잠깐만요. 적어왔는데 요즘 그냥 사람이 좋다는 분들을 많이 뵙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은 책은 이렇게 입소문이 여기저기에 거기 보면은 세상을 아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독설화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책을 읽음으로써 세상을 많이 알게 되고 간접 경험하는 게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분은 오히려 책을 쓰시기 이전에 되게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행동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쓰신 것도 되게 설득력이 있었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약간 자의식이 강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았다라는 걸 좀 알게 돼가지고 이 책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추천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 분도 다 읽으셨군요. 네. 저도 읽으면서 방금 말해주셨던 그 구절 좋아가지고 저도 책 읽을 때 포스트잇 붙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거기에 다 붙여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좀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경계해야 할 부분 있잖아요.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다 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책을 읽고서 그게 되게 많이 깨우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뭐 글을 쓰는 이유라던가 그런 면에서 저도 글쓰기에도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뽑는다면 2021년 저의 최고의 책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사실은 이 책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예스24에서 12월 달에 올해의 책 같은 걸로 해서 그 약간 사회의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추천을 하는 책에 이 책이 있어서 이북으로 있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서 종이책으로도 구입한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분 또 노란들판의 꿈도 작년에 다른 곳에서 함께 읽었었거든요. 그 책은 아직 그 책도 좋았어. 아 그래요? 그럼 그 책도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냥 사람을 읽고 참 좋은 책이다 했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나라고 네 역시 책이야기를 하니까 잊었던 것도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참 좋네요. 네. 근데 두 분은 언제쯤 읽으셨어요? 그 책을요? 이거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읽었어요. 연두님이 같이 읽어보자고 해서 저희도 사내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읽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제가 제일 기억을 못하네요. 그러게요.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얘기를 듣고 내가 추천을 했었나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났었어요. 이 책 갖고 독서 모임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도 이쪽 분야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직접 보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이분의 인터뷰를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책을 보고 나시면 그런 관련 기사나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는 편이군요. 네. 인터뷰를 좀 찾아보면 인터뷰를 또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집만 예전에는 좀 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인터뷰 집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 있나요? 제가 너무 읽은 지 오래됐는데요. 김혜리 기자님 진심의 탐닉 이라는 건데 한 제가 10년 전에 읽었었던 거여가지고 그때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독서 습관이라던가 사람 만나는 거라던가 여러 가지 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장님의 독서와 관련된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혹시 있으신지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 독서를 이제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게 됐고요. 사람들을 못 만나 만나기가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만의 시간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을 봐도 사실 이북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책은 그 종이로 봐야 된다라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집에 책도 많이 쌓이고 종이책은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북으로 차츰 넘어갔는데 이북에서 듣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디오로 된 오디오북을 좀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우분들이 읽어주신 것도 좀 소설 같은 경우는 되게 생동감 있더라고요. 장유진 작가님의 일의 기쁨과 슬픔 같은 경우는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하이퍼리즘 이잖아요.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를 잘해주시고 디테일이 있고 그 주인공이 하는 얘기들이 꼭 성우가 읽어주면은 꼭 정말 약간 영화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소설 같은 경우는 약간 오디오북으로 좀 읽고 있고 요새는 또 달까지 가자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디오북으로 읽으니까 더 생생하게 되고 생생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상하게 돼가지고 소설을 좀 오디오북으로 읽는 거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좀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음악도 많이 들었는데 음악도 제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계속 좀 책으로 오디오북으로 듣는 게 재미있어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는 좀 찾게 되는 것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네요. 두 분은 오디오북을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아직은 종이책을 좀 더 선호하고요. 그 오디오북을 저도 되게 시도를 많이 해보는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성우가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눈으로 읽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그런가 그래서 그거는 적응이 안 되는데 저는 의외로 예스24나 알라딘에서 이북에서 제공해주는 그 기계음이 그게 듣기가 좀 더 좋더라고요. 정말 특이하네요. 연주님은 어떠세요? 저도 오디오북보다는 그냥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편이고요. 듣는 거는 오디오북은 아직은 좀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책은 별로 없어서 저도 이미 많이 쌓여있는 좋은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디오북은 이렇게 중요한 지점을 딱 그때 포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 같은 경우를 오디오북으로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책으로 포스트잇도 하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단점이긴 하네요. 듣다 보면 또 약간 딴 생각하게 되고 막 이러면 맥락을 훨씬 더 놓치게 될 것 같아요. 오디오북은 맞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 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되게 루틴한 일 있잖아요. 생각이 별로 안 쓰이고 에너지가 안 쓰는 걸 일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듣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오디오북으로 책을 읽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오디오북 같은 건 운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출근할 때 그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출근이 좀 이른 편이어서 집에서 한 6시 반쯤 나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세상이 좀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오디오북으로 시작하면 좀 내 곁에 누군가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때 출근할 때 좀 오디오북을 읽는 편입니다. 어느덧 일부의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이 과장님께서 상상을 해보세요. 주변에 독서에 전혀 흥미가 없는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특정한 한 사람을 딱 생각을 하셔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분은 일어일어 일어일한 사람인데 이분에게 이런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걸 저희에게 좀 들려주세요. 특정한 한 사람이라면 제가 오늘 여기 늦게 오게 만든 한 사람이고요. 듣고 있나요? 들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못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분은 팟캐스트를 듣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좀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제가 독서 모임을 하거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오늘 지각하게 만드신 분은 남의 얘기를 도무지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골프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주말에 본인 골프 얘기한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화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주말에 골프하고 그 다음에는 술 마시고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 이분에게 좀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골프 얘기 말고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세상이 또 다른 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가장 좋은 거는 좀 대화의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좀 잘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이분에게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딱 권해드리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정확하게 약간 모르겠지만 대화의 기술 이런 정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일부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오늘은 독서 모임 중독자 이 과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독서 모임에 중독이 되셨는지는 저희가 또 2주 뒤에 함께 있기에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만 너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나요? 원래 이런 코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따리님 오늘 이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사실 경제나 경영도서 이런 것들은 잘 안 읽는 사람이라서 또 굉장히 신기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 보따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과장님이 문학에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똑같이 경제 경영을 잘 몰라서 이런 책 읽으면 되겠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저희와 대부분은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지 아니면 또 이 과장님과 비슷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두 보따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팟캐스트 입다보니는 함께 읽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독소동아리 지원센터에서 제작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독소동아리 지원센터를 검색하고 팔로잉 하시면 독소동아리를 위한 다양한 소식을 만나뵙겠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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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